간다. 내가 선택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? 나? 어땠어? 아, 반신반의했지 나는. 그래도 내가 선택할 줄 알았지? 어제 걱정 많이 했어. 너를 들고 리프트랑 컨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해오던 게 아니니까. 그치, 그치. 둘 다 낳았어. 근데 잘할 자신은 있었어. 진짜? 왜냐면 해수랑 한다면 힘들어도 기분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. 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. 그게 궁금해서. 너무너무 궁금해서. 다음 시간에 계속. 이 실전 올까요? 이거. 이거 가장 중요한 것 같다. 히는 우리가 신분이 해보고 싶을까? 아멘